아쿠아프로틴 A 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들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매직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정확한 모발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를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깨끗이 헹군 다음에 나왔어요. 나와서 모발진단을 하는거에요. 젖어있을 때 그러니까 보니까 곱슬이 굉장히 심해요. 모발도 가느시고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발술성 곱슬기가 심해요. 그래서 또 기존에는 계속해서 매직을 해왔던 모발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좀 복잡하게 레시피가 들어가겠죠. 만약에 똑같이 건강보다 손상보다 해서 도포를 하시면 기존에 계속해서 매직을 해왔고 열을 대왔던 이 부분이 손상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피카에 있는 C라인의 펌젤을 가지고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기존에 여기는 이미 매직과 모든 연로에서 이미 펴져 있는 상태에요. 그렇다면 저는 피카에 있는 PB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믹스를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요. 환원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모발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거기에 맞게 환원제를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매직과 어떤 열로에서 매일같이 드라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매직이 되어있는 부분이라면 기존에 버진이죠. 악성곱슬이거든요. 모발이 굉장히 가늘고 거기에는 피카에 C1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믹스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젖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도포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서 경계선이 되겠죠. 하지만 경계를 주지 마시고 그냥 쭉 빗질하세요. 쭉 깊이 이렇게 해서 쭉 빗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열처리 10분 후에 2차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연화, 미친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제가 퀄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약간, 약간 환원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발수성, 발수성 곱슬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매직도 했던 모발이고 또 새로 나온 버진 모발도 있고 근데 곱슬이 굉장히 심해서 저는 피카에 C1에다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주세요. 그 다음에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넣은 거를 믹스 하셔가지고 이렇게 충분하게 도포해주세요. pH 9.5짜리거든요. 근데 저는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쭉 네, 이렇게 하시면 모발도 단단해지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븐 방치하고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연화를 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악성 곱슬이 잘 펴졌나 안 펴졌나 근데 약간 제가 보니까 저도 약간 미스가 났어요. 이럴 때는 원자님들이 매직 프레스를 작업을 해서 매직이 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젖어있을 때 연화 보고 나왔는데 약간의 이렇게 곱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곱슬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럴 때는 다시 한번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다시 한번 제도포 해주세요. 그래야 강한 곱슬도 다시 펴지고 좋거든요. 그래서 원자님들이 그냥 이 시간 타임이 됐으니까 10분, 5분 뒀으니까 연화가 됐으니까 그냥 프레스 작업하자가 아니라 연화 보고 나오셔서 이 악성 곱슬인 부분이 아직도 약간 살짝 웨이브가 남아있다. 약간 곱슬기가 이렇게 오글골 가까이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느낌이 있으면 다시 한번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이렇게 도포하셔서 한 10분만 다시 한번 방치해 주시면 완전 곱슬이 또 펴지겠죠. 이렇게 해서 또 환원제를 이용하는 방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그냥 곱슬이 하나도 안 펴졌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연화를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연화를 보고 나와서 젖어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약간 꼬불거리는 게 있다. 이렇게 쫙 펴져야 되거든요. 근데 꼬불거리는 게 있다 싶으면 저처럼 다시 한번 C1에다가 파워를 믹스하셔서 이렇게 도포하시면 아주 강한 곱슬에 있어서는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나갈게요. 10분 방치하겠습니다. 다 하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악성 곱슬일 때는 이 연화를 보고 나와서 젖어있는 상태에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곱슬이 다 펴졌나 안 펴졌나 만약에 이 부분이 안 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연화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원제를 또 모발에 접해서 또 악성 곱슬일 때 어떻게 해서 매직을 하는지 또 이런 것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컴플레인 걸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환원제를 한번 더 도포해서 10분 정도 방치한 다음에 나오는 거 이 모발은 발술성 곱슬, 악성 곱슬이에요. 거기다 발술성끼가 있어서 환원제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우고 힘들어요. 거의 흑인 모발에 가깝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미친 연화 pH 9.5짜리로 해서 연화 들어갔습니다. 자, 수분 조절하고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천천히 당겨줍니다. 네, 천천히. 그냥 훅 당기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이 악성 곱슬이 이렇게 펴지면서 윤길이 쫙 나요. 이렇게 해서 자, 얘도 잡으시고 천천히. 네, 천천히. 자, 끝에는 이미 매직을 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는 스피드하게 가지만 끝부분은 어떻게 돼요? 뜸을 들이면서 천천히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윤기도 많이 나고 이 결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완전 건조하고 완전 마무리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예, 결감도 괜찮고 네, 많이 그 악성, 깡곱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깡곱슬이 아니고 깡곱슬이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힘든 모발이었는데 예, 잘 됐습니다. 네, 매직은요. 이렇게 납작한 게 아니라 동글동글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결 자체가 이렇게 살아있게 동글동글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피카를 가지고 열펌킨 머만드리 매직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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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